아 아 아 아니요 저 여당이 여당이 여기 앉고 내가 내가 이쪽에 앉고 여기 박수현 대표 앉으실 거시 저기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다운했어요 다운했어요 원래 저 그 원구석석장이 끝나고 되면은 임시사회도 최연장자가 보는 거거든요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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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계속 이 정신을 살려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는 대참아 아 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